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오늘은 이규호의 일주론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무자일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무자일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시고 사주 예제와 함께 제가 강의를 하는데요. 이 예제를 통해서 무자일주에 대해서 그 특징을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무자라는 일주가 있는데요. 육식갑자가 있으면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우선 이것이 양인지 음인지부터 파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자일주는 청간지지가 모두 양으로만 되어 있고요. 청간은 양인데 지지는 음이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청간지지가 똑같이 양이면 양 음이면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무자일주는 모두 양으로만 되어 있으니까요. 사람 자체가 어때요? 다른 나머지 여섯 글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겠지만 양적인 성향이 좀 강한 일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명식을 딱 봤을 때 무자일주다 그러면 양적인 성향이 강할 그럴 가능성이 높은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일주를 딱 봤을 때에는 음향을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어떤 걸 깔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재성운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성운이라는 것은 남자의 입장에서는 돈과 여자를 나타냅니다. 여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 지지라는 것이 배우자궁을 나타내잖아요. 따라서 재성운을 깔고 있다는 점에서 돈과 관련된 일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자수가 또 도아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무자일주라는 그 형상을 보면요. 무토를 산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자수는 쥐를 나타냅니다. 쥐는 다산의 동물이에요. 제복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에 돈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돈이라는 것은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과 돈관계를 맺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해야겠죠.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지지의 재성운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합리적입니다.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손해만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이익만 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받은 게 있으면 또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돈과 관련된 문제니까 이 지지의 재성운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신중하다고 볼 수 있죠. 자칫 잘못하면 사기를 당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다고 볼 수 있고 손해보는 일은 잘 안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색하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오묘유 네 글자를 도화살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자수거든요. 지지 도화예요. 이성에 관심이 많다고 볼 수 있고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다 이성에 관심이 많은데 특히 도화살이 발달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어요? 밝힌다고 봐야죠. 일주만 볼 게 아니라 나머지 다른 여섯 글자도 봐야겠지만 도화살이 강하다든가 아니면 배우자궁이 자오충이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성을 밝히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재성운이라는 것이 돈을 나타내는데 배우자궁이 돈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고 내가 일지의 재성운을 딱 깔고 있을 때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요? 자기 먹고 살 것은 갖고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배우자궁이 재성운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것은 물론 나머지 여섯 글자가 구성이 좋을 경우를 말하지만 구성만 좋다면 배우자운이 특히 좋은 일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자가 사주명식에서 관성운이 약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남자운이 약하다는 뜻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직접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의 재성운을 깔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재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성운이라는 게 뭘 극해요? 인성운을 극하죠. 학문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운하고 상관이 없고 그 반대로 생각한다면 뭐예요? 노는 거, 재밌는 거. 이런 걸 나타내잖아요. 재성운 강한 사람들이 재밌어요. 말도 잘하고. 그리고 사람이 재밌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말, 말이라든가 행동으로 사람들을 재밌게 한다는 얘기니까 재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영리하다고 봐야죠. 재치해 있는 사람들은 영리한 사람들이죠. 따라서 사주를 딱 봐가지고 재성운이 강하다. 이런 사람들 중에 아주 재밌고 주변 사람들을 죽었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무자일주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일주를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주를 분석할 때 좀 더 깊이 있는 분석 사주명식을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 일주를 따로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일주라는 거 그 자체에만 너무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일주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아주 깊게 공부를 했다고 해서 막상 사주를 딱 봤을 때 그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여섯 글자가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대운도 전부 다 다릅니다. 만약에 일주라는 게 사주명식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거라면 똑같은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뚜렷한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주명식을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주만 똑같다고 해서 그 사람이 뚜렷하게 공통점이 있느냐 없습니다. 전혀 다른 삶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우리가 사주를 잘 분석하기 위해서 일주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제를 통해서 무자일주면 무자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사주명식을 보면서 직접 분석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이것이 효과가 있지 이 무자라는 두 글자만 붙잡고 계속 떠들어봐야 막상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예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은 미인이고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학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여자가 미인이면서 공부까지 잘하니까 막 어깨가 올라가겠죠. 남자와 오래 사귀었지만 상처만 남기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27세에 결혼 후 아들 낳고 3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남자 운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자신이 아이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집에서 도와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2013년에 정식 교사가 됐고 현재 재혼을 원합니다. 2013년이면 48살이죠. 50이 다 돼갖고 정식 교사가 됐습니다. 그 전에 기관대 교사로 계속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분의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이 병원형 기회월 무자일 신유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주를 딱 봤을 때 일단 음향의 구성을 딱 보고 그 다음에 일주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은 무자일주니까 무자일주의 특징이 뭐 이러이러 했으니까 그런 특징을 갖고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사주 분석이 어려워집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행의 구성을 보셔야 되고요. 이 오행의 구성에서 어떤 오행이 많고 어떤 오행이 없는지 그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목기운이 없습니다. 그럼 목기운이라는 것은 관성운을 나타내고 관성운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직장운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 남편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무관사주라는 얘기는 공직운, 직장운이라든가 남자운은 약하다고 봐야 돼요. 물론 그 사람의 흘러가는 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봐야겠지만 지금 이 사주 구성에서 어때요? 무관사주니까 결혼을 한다면 좀 늦게 하는 게 좋겠죠? 남자운이 안 좋다는 얘기니까 결혼은 좀 늦게 하는 게 좋은데 이분이 27살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27살이면 그렇게 늦게 한 건 아니죠? 여기에서 공직운이 없는데 이 이명구씨라는 것도 교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직운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걸 대겠다고 계속 하다가 48살까지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은 어때요? 지금 나이가 올해에는 55살이거든요. 55살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미인이고 그리고 명문대도 졸업하고 그랬는데 잘 안 풀린 거죠? 남자하고도 이제 애 낳고 일찍 젊은 나이에 이제 이혼을 하고 그리고 시험도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못 붙은 거예요. 한 20여 년 동안 그 이명구씨에 합격을 못하고 계속 기간제 교사로만 하다가 그 늦게 이제 합격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을 보시면은요. 일단 재물치득에 유리한 사주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식신상관훈하고 재성훈이 이렇게 비슷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운이 좋을 때 재물치득에 유리해요. 그리고 이 사주가 여자 사주치고는 신강한 사주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장사를 해야 됩니다. 장사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했으면은 공무원 교사되겠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시험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봐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46세 이후로는 지금 지지가 이렇게 충을 받고 그러니까 이성관계에 있어서도 좀 불리하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개사되어 온 이후로는 어때요? 비교적 괜찮다고 봐야죠. 개사되어 온 이후로는 이 화기운이 강하게 형성이 되는데 이 화기운이 강해지면서 재물치득이라든가 여러가지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분 같은 경우는 음대를 졸업한 남성이라고 합니다. 음대를 졸업했으니까 어떤 악기를 전공했겠죠. 그런데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요. 졸업 후에 다른 분야 진출을 원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로 학자금 대출로 빚이 1억 이상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해갖고 빚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키도 크고 외모는 꽃미남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 아쉽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체능 특히 음대 같은 데 갈 때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가르칠 때부터 대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이제 돈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예체능 분야였죠. 그런데 이 분은 어렵게 학교를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음대는 그 학비도 비싼 것 같은데 아무리 학비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학자금 대출이 1억 이상이나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개인회생이라는 게 파상 신청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정묘년, 기우월, 무자일, 정사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음적인 성향이 강하고 여기에서 오행이 모카토금술은 다 들어가 있어요. 지지의 특징이 뭐예요? 자묘유, 사명살을 깔고 있습니다. 이분은 도화살이 엄청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주만 딱 봤을 때에는 연예인 사주라고 봐야죠. 이분이 키도 크고 외모도 꽃미남이니까 이런 자신의 장점을 살려갖고 연예계의 진출이라든가 모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가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연예계 쪽에서는 내가 음대 나왔다. 그러면 그것도 좋은 경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면 흘러가는 대운이 정미대운, 병호대운 이렇게 되면서 이분의 청년기 20대하고 30대의 운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원진살하고 지지자오충이 되면서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특히 이 병호대운에 이렇게 도화살 강한 사람들이 또 도화충이 발생하잖아요. 이럴 때에는 여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중년 이후의 운은 괜찮다고 봐야죠. 지금 을사대운, 갑진대운, 개묘대운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 청년기에 안 좋은 운이 들어오고 중년 이후로는 괜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건축자재업에 종사하는 여사장입니다. 평소에는 여성스럽지만 일에서는 여장부 스타일이라고 해요. 최근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재산이 수십억이지만 최근에 손실을 보고 있고 살도 많이 빠졌다고 해요. 이분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기유년, 기사월, 무자일, 임자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볼 때 이 사람이 어떤 쪽으로 나가는 게 좋으냐 어떤 쪽이라는 게 우리가 크게 잡아서 우선 가장 큰 기준으로 나누자면 자영업을 하는 게 좋으냐 직장생활을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식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사주를 잘 보세요. 이분은 직장을 나타내는 관성운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나타내는 재성운은 세 개나 돼요. 재성운이 강하다는 얘기는 그게 돈을 나타내니까 돈에 대한 집착이 세다고 봐야 되고 반면에 직장운은 별로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게 좋겠어요? 사업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분이 여자지만 건축자재업, 남자분들이 주로 하는 이쪽 분야의 여사장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재산이 수십억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주를 보시면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가 아니에요. 신강한 사주입니다. 신강하면서 나한테 재성운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 재성운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횡재운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분은 사업을 하기에는 적합한 사주라고 볼 수 있고 현재 갑술대운 그리고 의뢰대운, 병자대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대운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대운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잘 헤쳐나갈 수 있고 다만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약하니까 남자관계에는 좀 주의하겠죠. 그리고 예전에 고전적인 가정 개념에서 봤을 때 예전에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들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하면 집안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 밖에 나가면 딴 남자들 많이 만나니까 남편이 그렇게 만족을 주지 못했을 경우에 또 사람이니까 비교를 할 게 아니에요. 내가 밖에서 만나는 남자하고 남편하고 또 비교도 하고 그러니까 바람피는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걸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타일인 경우에는요. 남자 운도 없는 데다가 밖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남자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여성 공무원이고 쌍둥이라고 합니다. 쌍둥이니까 쌍둥이 언니도 이것과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쌍둥이 언니가 자신보다 잘 산다고 푸념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해요.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감정 제어가 잘 안된다고 합니다. 공무원 남편에 대해 만족을 못한다고 해요. 공무원이라는 것이 명예로 먹고 사는 사람이지 실제로 수입은 얼마 안되니까 계속 비교하다 보면 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분의 사주를 보시면 경술련, 무자월, 무자일, 무오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일주와 월주가 똑같습니다. 무자, 무자 이게 똑같아요. 그리고 지지가 배우자공이 자오충으로 쌍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굴곡이 느껴지는 사주고 다 양으로만 되어 있죠. 여자가 여성스러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없죠? 목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견겁제도 강하고 그러니까 고집도 세고 남자에 대한 불리한 점을 많이 갖고 있죠. 배우자공은 깨지고 무관사주인데다가 비견겁제는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하겠죠. 자신보다 잘 산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주가 공무원에 적합한 사주냐 이렇게 봤을 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공무원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로 비견겁제가 너무 강하고요. 제가 비견겁제가 너무 강한 사람은 뭐라고 했죠? 조직생활에 잘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직운을 나타내는 목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공무원은 그다지 적합한 사주가 아닌데 그럼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 생활하다가 그만두느냐? 아닙니다. 끝까지 다닙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안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승진에 대한 압박감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끝까지 다녀요. 그러니까 자기가 확실하게 이거 그만두고 뭘 했을 때 성공한다는 그런 자신감이 잘 안 생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안 맞아도 끝까지 다닙니다. 정년퇴직할 때까지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도화살도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끼도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끼를 발산할 만한 그런 조직은 아니라고 봐야죠. 이 공무원 같은 데서는 조직에 묻히는 거잖아요. 개인이. 그런데 이렇게 도화살 강한 사람들은 나 자신을 갖다가 내 이름 석자를 알리는 직업 이런 게 어울린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여성인데요. 이분도 사주가 다 양으로 되어 있네요. 중장비 업체에 다니는 미인형의 여성이라고 합니다. 해외 출장이 많아갖고 여자가 천연데 해외 출장이 너무 많으니까 이직을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과 진로 변경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이분의 사주를 보시면 갑자년 병인월 무자일 무엇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행을 딱 보고 어떤 게 많은가 어떤 게 없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는 화기운 두 개, 목기운 두 개, 수기운 두 개, 토기운 두 개 이게 두 개 두 개씩 되어 있는데 뭐가 없죠? 금기운이 없습니다. 금기운이라는 것은 건강운과 자식운을 나타내는데요. 이분은 지금 그 당시 신청했을 때가 34살이고 지금 나이로는 그럼 몇 살이에요? 37살이거든요. 그러면 미혼이란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에는 식상운이라는 게 자식운을 나타낸다는 거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식상운이 없다는 얘기는 자식운이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자식운이 약하다니까 아 뭐 애가 잘 안 생긴다든가 애 나면 애가 말을 잘 안 듣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혼을 안 하면 애를 안 낳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너무 늦게까지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럼 늦게까지 결혼을 안 한다는 게 그럼 몇 살 정도를 말하는 거냐 그거는 이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는 한 35살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이때까지 결혼을 안 한다. 그러면 노초녀로 계속 살 가능성이 높아요. 결혼을 안 하면 애가 안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사주를 이렇게 딱 분석할 때 상대방이 식상운이 없는데 나이가 많잖아요. 여자가 한 34살, 5살 이렇게 되면 그 여자분 보고 혼자 살 거 아니면 빨리 결혼해라.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혼자 살 가능성이 높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런데 이분은 이제 자식운이 없다는 거하고 배우 자궁이 충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이 결혼운에 있어서 남자운에 있어서는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진로 변경을 한다면 지금 지지에 뭐가 주로 깔려 있어요. 지지 네 글자 중에 세 글자가 도화살이죠. 그러니까 도화와 관련이 있다는 거 이걸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역마살이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분이 해외 출장이 많아서 이직을 생각 중이라고 했지만 지금 월지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인목하고 청간에 떠 있는 무토 두 개는 역마라고 봐야 돼요. 이 사주 자체가 역마살도 비교적 강하다고 봐야죠. 만약에 이런 분이 젊었다면 스튜어디스 왜냐하면 미인이니까 미인에다가 도화살 강하고 역마살도 강하니까 스튜어디스 같은 걸 하면 참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서니까 그런 건 좀 어렵고 어쨌든 이분이 진로 변경을 하더라도 내가 도화살이 강하다는 거 이 점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 괜찮다고 봐야죠. 그리고 앞으로의 운의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개혜 대운, 임술 대운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특별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중년으로 갈수록 또 운도 더 좋아진다고 봐야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다섯 개의 예제를 봤는데요. 지금 제가 처음에 설명해드린 이 무자일주의 특징을 봤을 때 어때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지지에 재성운을 깔고 있으니까 재물치득에 유리하다 그랬죠. 나머지 여섯 개만 좋으면 그리고 배우자공을 나타내는 게 재성운인데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여섯 개만 좋으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실제로 예제를 보니까 물론 이 예제라는 게 잘 풀린 사람보다는 좀 안 풀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는 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혼 때문에 고민하거나 이혼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배우자공이 충을 받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고 무관사주이고 이럴 경우에는 일주 자체가 배우자운이 좋은 일주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머지 여섯 개 글자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라는 것은 일주라는 건 일주보다는 그 일주를 제외한 나머지 여섯 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이 사주 자체가 천차만별로 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무자 일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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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